뒤에 찌꺼기 좀 달아줘. 오빠 열렸어! 오빠! 열렸어. 문이 몬스터를 소환해가지고. 아니 코 풀수가 와가지고 미안한데. 바닥이 어딨어? 잠깐만 안 나와. 뭐야. 아ạ! 어서오! 이 녀석이 너무 맛있어~! 스킵이 넘쳤다고 섬식아! 스킵이 넘쳤다고 섬식아! 스킵은 눌렀어 섬식아! 섬식아! 이투혼 유튜브! 하이! 하이 하이! 하이! 나 물 한 잔만 좀 떠올게. 세 잔 네 잔 떠와도 돼? 하이 하이! 전황님 오셨습니까? 전황님! 전황이야 여기는 마지막! 여긴 로아인데! 용기사도 있고 전황도 있고! 어 잠깐만! 로드맵은 보고 가는 게 어때? 로드맵도 있어? 우리 악강 중 로드맵! 아니 마크운도 열어? 여기는 스틱신이야 뭐야? 여기 아 여기 지려! 지금 말 안 돼! 아니 뭐 콜라보 한다는 얘기 했는데? 뭐 콜라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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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디랑? 위처랑? 뭐 어디랑 콜라보해? 몬스터 헌터야? 뭐야 뭐야? 죽였다! 아니 이 정도면 섭종 안 하겠는데? 처음에 초대할 때 몇 달 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? 길게 한다 했어. 아니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잠깐 잠깐 들어와서 잠깐씩 하면 된다 그랬거든. 시발 지금 2주일 넘게 잠깐 무슨 4시간 시작하고 방송 끝으로 하는데 아니 포지야! 저번주에 물지 안 한다고 했다가 바로 굴복했잖아. 아 맞아! 물지 귀여워! 귀여워! 아니 나는 근데 할 새가 없는데 가스라이팅 ㅈ다고 그냥 시발! 아니 근데 물지야 너 ㅈㄴ 재밌게 새벽까지 그냥 뒷마크 했잖아! 아니 하면 재밌게 해야지! 또 기대했는데! 대충할 수가 없잖아! 그치! 물지야 그런 의미에서 요리 4차지 너! 물지 좀 사줄래? 형 나 형 쌀 불매할 건데? 아니 오빠 고시카리란 던데? 아니 힘들 때 한 번 안 도와줘 그냥! 나 그냥 중국산 쌀 살라고! 중국산 쌀 씨! 아니 지금 이런 와중에도 바츠 갈고 있어 오빠? 아니 누구야 누구야! 일하고 있어? 나 거의 다 했어 나! 아 너 뭐해! 빨리 다 얘기한다! 아 너놔 씨! 영원아 너 근데 희대직업 하고 안 하잖아! 뭔 소리야 나 지금 3차전쟁이 나 핀데! 영원님 김열 씨 우리 전향님 오빠 ㄴ! 야 물지 형 형은 사람을 더 통제해줄게! 나 아까 스팀이 존나 했거든? 나도 물지 통제 예정! 아 동숙이 형은 왜 통제하는데 나? 너가 내 집 부신다고 협박했잖아! 아니 다시 번복했잖아! 누구 안 나왔어? 이렇게 빨리 얘기해! 통 맞았어? 아 칸! 용기사님! 용기사님 사이집에 그만! 용기사 뭐해 용기사와! 아니 근데 나 근데 배마랑 좀! 아니 왜 나 블레이드랑 가! 언제는 블레 남겨드라며! 나 건슬로 왔어! 저기 블레 블레 민파해! 아니! 그렇지 먹고 싶어? 지금 하지 마! 아 포즈 정말 이기적이다 진짜! 블레이든데! 아니 원래 블레이든 저게 맞아! 진짜 형이 이기적인 거지 형은 건슬인데! 닥쳐 이씨! 어? 닥쳐라고? 넌 지졌다! 사냥터에서 보자! 사냥터 안 갈 거야! 그럼 약탈자 해서 죽여줄게! 빨리 출발 안 하면 그럼 암탈자! 하루 종일 그냥 능수할 거 같아! 김치전! 형 빨리 만찬 먹어 빨리! 아니 빨리! 아 아직도 살고 아니야! 용기하라 단주라라 진짜! 아니 뭔가 진짜 좀 나와! 그만해! 아이씨! 아이씨! 출발해! 아니 근데 10만 골 내주면은 뭐 나는 괜찮아! 눕고 10만 골 입찰하고 그냥 농사하고 있어! 1바로 죽으면 내가 따라 바로 죽을게! 약간 괘씸한데 동숙 오빠 일부러 마크하려고 죽으면 마크해서도 만원 주면? 아니! 어! 야! 만원 좋다! 10만원 해야된다 진짜! 근데 1만골을! 나 지금... 퓨시 보너스 지금 100이 꽉 찼어요! 하하! 나 2개 가득을 차버렸어요! 어!! 7만원 외상? 7만원이랑 이제 중국산 사회에 5만원어치 이제 외상해가지고 아 여기서 첫 데스 10만 골이야? 아 첫 데스 하는 사람만 10만 골! 아! 절대 죽으면 안 돼! 어 나 그거 안 가져왔어!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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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! 넘는 거 같아! 대물지라! 대물지라! 대물지! 화수 들으려면 다 아까 그러는 거 같아! 아 나도 근데 아까 파푸 화수 들으려길래 무슨 거 귀여워! 아직까지 배 탭을 물어봐? 아니... 연락을 풀려가지고 슈리 가다 가다 집중하다 진짜 빨리 깨자! 네! 불을 깨주세요! 아 씨! 놀려라! 아 빡세! 빡세겠지! 몇 놈이 스킬을 안쓰는데 다 박았어! 나 스킬 다 박았어! 나는! 이! 아니 나 다 박았어! 12시가 돼! 12시가 돼! 12시가 돼! 12시! 12시 뭐야! 12시 뭐야! 12시 누구야! 왜 안에? 12시! 4! 아 썩! 나 건전새! 나 건전새! 나 건전새! 아 펜니 빡세다 이거! 나야? 10시 누군데? 10시가 돼! 아니 10시 누군데! 10시가 돼! 10시가 돼! 10시가 돼! 10시가 돼! 10시가 돼! 10시가 돼! 아니... 10시가 돼! 이거는 좀 양해 좀 해줘요 아 이거는 뭐 잠시만 더 이해할게 나 방금 몬스터 받았는데 우리집에 구급검 생겼어 어? 이거 뭐지? 아니 그렇게까지 기억이 안난다고 닦고 던짐 오케이 다 맞다 아이고 그렇게 말하자 너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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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박아 아니 우리 긴장감을 유만하기 위해서 매관할래? 이거 좀 긴장되고 2관 3관 매관 매관 1봤다 뒤지면 10만골 매관 한 벽씩? 어 퍼블만 아 뒤에 이거 찌꺼기 좀 달아줘 안 엉랑어 음... 오빠 열렸어! 오빠! 열렸어! 어 열렸어! 그럼 문이 몬스터를 소환해가지고 미안해 오빠 열렸어! 가라앉더라! 문이 열렸는데! 아니 코플수가 와가지고 미안해 그럴 거면 그냥 쌀다보랑 쌀고스 뛰어! 절대 죽어서는 안 돼! 제발 죽어! 눈은 누구니까 죽어! 제발! 제발 뒤져! 제발 이 새끼들아! 안 되겠다 선언합니다! 노 모어 낼라! 나 노 모어 시에 노 모어 물! 아 나 좀 떨리네 이거 이러다가 10만골 날라가면 그게 더 막이너! 왜 말 안 해주는데! 핑 해주잖아! 아니 명화로 놀아? 어 너 어떻게 됐냐? 날붙네? 어! 명화로다! 어! 어! 제발 봐! 아! 두두야! 누가 살렸어! 아 왜 말해! 아니 나도 모르게! 쥐다 형 10만골! 어? 니가 다시 오다만 해! 니가 무슨 개소리야! 돈에 미쳤어 이 사람들이 돈에 미쳤어! 돈에 미친 거야? 돈에 안 미친 사람이 어딨어? 돈에 안 미친 사람이 어딨어? 와! 안경 값을 낼뻔했네 안경값 R 안경 값을 낼뻔 했대 아이고 난해 아이고 난해 충! 아이구 해 충도 안 풀어줘? 일풀아야? 두午 누나? 니가 어디 있는지를 안보이는데? 나 어디냐? 어 잠잠잠잠잠잠잠잠 동성 여기 맞지? 어 여기 맞어 저렇게 동성 오빠 스윗하게 부르는 거 오랜만이야 바닥 보고 하면 돼 바닥? 에에에 바닥이 어딨어? 잠깐만 안나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이미 누구 죽었구나 어 어디있어? 어 어디있어? 어 어디있어? 아위 있는 다있어 아 allowed 스킵은 물론죠 상찌가 푸와웃 스킵 우리 똑같네 거의 다 비슷하고 mêmes 아 equett 문 discuss 왜이렇게 찌개 스킵 sem 스킵 스킵 어rets 홍이다 손해받네 아 일골도 올려 그러면 형 다음 것도 사 50원에 하하하하